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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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 이제 미국지역 세미나를 하면서 이번에 더 많은 희망을 느꼈던 것이 미국 현지인들이 저희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거의 교민들만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현지인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또 1박 세미나가 밤 12시까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들 끝까지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런 퍼포먼스에 동참을 하셔서 애터미 문화에 이렇게 동화가 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진정으로 그로발라이제이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국내는 지금 저희가 한국 업체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매출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터미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계 시장에 나가서 한국의 제품을 전세계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이제 고속도로 역할 유통의 통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입문하기는 92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을 들고 이제 호주에 팔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친구의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기가 막힌 산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입문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 생활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노후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나와서 시작한 것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였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그때 인터넷 쇼핑몰하고 믹싱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지켜내려고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각 업체에서 자본을 대지 않을 상태에서 제가 이제 혼자 자본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백화점이었고 나중에 만들어 놓으니까 50여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사업자를 그만두고 경영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터넷 백화점 경영을 하다가 그때 마침 또 한국의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 엄청나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돈을 얼마 넣고 돈을 얼마씩 받는 것은 분명히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빌려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렇게 금융 피라미드 회오리 속에서 날라가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쫄딱 망하게 됐고 정말 집도절도 없이 차도 뺏기고 정말 월세빵 신세가 됐습니다. 또 경영자가 가끔은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면 깊은 병에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간 경화가 심해지고 당뇨 수치가 400까지 올라가고 건강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친구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아직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일을 중단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돈 못 버는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을 중단을 하라고 했던 그런 친구의 권고를 듣게 됐었고 어떻든 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만 더 회복이 된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터로 뛰는 것, 현장의 사업자로 뛰는 것은 그래도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제 건강 상태로는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고 누가 경영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이렇게 사업자로 그것도 많은 스폰서들이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회사에 저 밑에 가서 붙어서 하면 내가 할 수가 있겠다. 사업자라도 위로 올라가면 또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밑에 가서 일할 만한 회사가 있는가 하고 저는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찾을 때 그냥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제가 이 회사가 내가 일할 만한 회사인지를 잴 수 있는 잣대를 네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잣대로 쟀을 때 정확하게 범주 안에 들어오는 회사여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저는 회사를 선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첫째는 경영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이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가능해야 된다. 즉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려고 하면 고품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가 상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생필품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생필품 왜냐하면 사치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고 좋아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필품은 없으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야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기만 하면 일정 매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수당 체계였습니다. 수당 체계 보상 플랜이 쉽고 그리고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보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윗사람만 왕창 받아가도록 한다든가 올라가 봐야 수당이 별 볼일 없고 그렇게 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일한 대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뭔가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 그래서 상중하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해서 조직을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얹혀가지고 프로그인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에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실은 찾아 나섰던 겁니다. 한 3년을 찾았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전 세계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고 국내에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자로서 일할 만한 회사를 찾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만들 때 어떤 회사로 만들었겠어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경영자를 만나보면 경영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체계를 만들었다가 매출이 좀 떴더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수당이 너무 많이 풀려. 그래서 회사가 적자가 나버려. 그러니까 수당체계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수당체계는 올라갔더니 수당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경험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엉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확실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원리부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사업자를 해봤어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 직급까지 가고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그룹의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23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 리더들의 생리까지 제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리더가 되면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요. 최고 리더가 되면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최고 리더가 되면은요.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잘난 맛에 살고 싶어 갖고 명예를 추구해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리더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 사원 중에 겸손히 섬긴다는 게 있죠.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리에 처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처음 만들 때 아예 사원에다가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걸 못을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누가 겸손하냐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그렇죠. 돈도 못 벌고 조직도 없고 하니까 다 겸손해요. 언제 교만해지자면은 리더가 되고 돈 좀 벌고 이때쯤 되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난데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센터장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센터장 해봤어요. 센터장 하면서 무지무적인 고생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아요. 센터에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센터필을 많이 주고 싶어요. 센터장들 고생하니까. 그런데 센터필을 너무 많이 주면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센터에 라인 좀 큰 라인 있는 사람이요. 그 센터피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센터장을 자꾸 욕을 해. 왜 따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센터피에서 뭐가 좀 남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야 힘이 되는데 센터필을 너무 많이 주면 센터가 계속 쪼개지면서 힘이 점점 약해져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센터필을 너무 많이 주면 밑에 사람들이 못 나가도록 들이잡아. 센터 못 내도록 들이잡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지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센터를 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이. 센터피가 욕심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피를 너무 적게 주면 센터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센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그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몸으로 수업료 내고 센터장 하면서 고생고생해봐야 돼. 그리고 어느 한 가지가 튀어나가가지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도 해본 박한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안다 이거예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산 모르면 안 돼요. 또 경영은 경영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일반 회사가 갖춰야 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손익도 맞춰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럼 대차 대조표라도 알고 이 현금 시제표라도 만들 줄 알고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사가 조그말때는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 가서 매출 좀 팍 뛰어오면 도리어 큰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경영자 같으면 도리어 회사가 커지는 바람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자들이 법인 돈하고 개인 돈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영자는 돈을 수치로만 봐야지 돈을 돈으로 보면 경영을 못하게 됩니다. 수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경영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맞춰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도 제 핸드폰으로 오늘 회사에 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얼마가 벌렸는지 매출이 얼마가 떴는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 일어났고 구매한 대금은 얼마고 거기에 경비 비율이 얼마고 실제로 이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시간 단위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지사장들 국내에서도 제가 자금에 대해서 선결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결제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다 권한을 유임을 다 해놨어요. 돈 마음대로 쓰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그렇지만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프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캐시 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의 역량을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나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고 그거를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기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꼴이에요. 그다음에 상품이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상품은 보니까 한 번은 팔겠어요. 한 번은. 한 번은 파는데 그다음에는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 번은 가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쌉니다. 얘기해서 한 번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보니까 정말 네 말대로 좋지가 않더라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안 써봤을 때는 써보라고 욱박 지를 수라도 있지만 써보고는 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리 세일즈 능력이 좋아도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축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축척이. 그러니까 네톡 마케팅은 반드시 처음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사야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사고 또 위에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위에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사고 이 위에까지 또 사야 되고 그런데 이 위에 사람들이 샀어. 그다음에는 안 사.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들이 샀어. 이 사람들은 안 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고 그다음에는 또 안 사.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만큼 커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 가지고 여기를 다 먹여 살리려고 하면 이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품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강제로 재구매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지조건이라는 거예요. 유지조건. 그래서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당신이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매달 얼마씩을 사야만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는 거예요.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수당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아파트 베란다에 쌓이는 상품의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창밖에 안 보여요. 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재구를 계속 쌓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만큼을 사쓰고 또 사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다 쓰게 됐어. 그러더라도 매출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싸고 좋으니까 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용돈이 되니까 쓰고 이 사람들은 생활비가 되니까 쓰고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많이 되니까 쓰고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많이 되니까 쓰고. 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해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왜? 맨 밑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쓸 건데 싸고 좋아서 쓰고 있으니까 손해날 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사도 되는 걸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생필품을 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 사더라도 어디 가든 가서 사는 거예요. 할인 매장에 가서 사든 TV 홈쇼핑에 가서 사든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사든 어딘가서는 사야 되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사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수당으로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그런 마케팅이야만 된다.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처음에 고품질인 것은 알았어요. 가격은 사정없이 깎아대기 시작한 겁니다. 수당 체계가 쉽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잡혀있는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된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브레이크웨이 시스템 중에서도 스테어스텝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스테어스텝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조직을 핫라인을 만들면 이거 이제 받는데 예를 들면 핫라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2단계까지밖에 못 받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라인을 이렇게 만들면 두 라인에 대해서는 3단계까지 받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만들면 세 번째 라인을 만들면 더 이렇게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라인, 여섯 라인, 아홉 라인, 열두 라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에 따라 가지고 이 깊이가 스테어스텝 계단처럼 이렇게 더 깊이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스테어스텝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으로 펼치지를 못하면 이 한 라인이 아무리 커져도 내가 두 라인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가 전부 옆으로만 뻗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하지만 각자가 살기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이런 마케팅 브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의 마케팅 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국 같은 경우도 1년에 100억 번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나와요. 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한 사람이 100억 못 벌어요. 단 이건 있어요. 전체 매출액의 35% 만수당으로 풀어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왕창 가져가버리면 이 밑에 사람들은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쉽지가 않아요. 마케팅 브레이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런 회사에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성공을 하겠더라고. 그런데 나를 따라서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양심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슈퍼맨들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성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도 안 슈퍼맨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야말로 노래방 아줌마, 야간 대리운전하던 사람, 또 70목은 할머니도 성공해서 앉아계시고 다 보면 그냥 구조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냥 성공을 한 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 중에서도 조금 낮은 사람들. 그거는 저희 마케팅 브레이닝 자체가 두 줄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두 줄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은 두 줄만 가고 이 세 번째 줄은 여기다 못 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딘가는 달아야 돼. 그 밑에다. 또 이 네 번째 줄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또 이 밑에다 달아야 돼. 다섯 번째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또 어딘가는 밑으로 무조건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체계를 좀 알면 우리 애터미 수당체계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데 모르니까 이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너리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과부하가 오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시스템이어야 된다. 우리 애사는 과부하가 오지 않고 N가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N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일 수당이 얼마 정도 가장 기초 수당이 얼마까지 나오는가 하는 것이 이제 평균 N분의 1로 나눈다 하는 거예요. 전체 회원들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35%를 주는데 이 35%를 가지고 회원 전체 숫자에다가 자격이 되는 사람 숫자에다가 나눠준다. 이 넘버 이게 N이에요. 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N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매출은 적게 뜨고 사람 숫자만 점점점 많아지면 이게 점점점점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창기 사람들만 돈이 되다가 나중에는 돈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이 바이너리 시스템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애터미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수당 체계는 쉬워야 된다. 첫째. 그러니까 여러 라인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야 된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속성이 있는 그런 마케팅, 프레님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회사를 찾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평가를 해봤더니 그런 회사들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원데이 세미나에서 전부 다 매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여기다가 모셔다 놓기만 하면 강사들이 다 사업 설명을 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만 하시면 사업이 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이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로 하게 되냐면 이제 전부 다 IT를 이용해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VOD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VOD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당체계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수당체계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설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딱따구리가 나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딱따구리 잠깐만 맛보기로 보여줘 보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가이드 딱따구리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총 두 개의 회원 그룹을 만들 수 있고 이때 본인 누적 PV를 본인 매출 실적 좌측과 우측에 발생하는 회원들의 PV를 하위 실적이라고 부르며 적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당체계도 딱따구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수당이 얼마가 발생되고 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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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9분 만에 다 설명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하려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빠른 사람도 어떤 사람은 6년을 해도 안 되지만 빠른 사람이 6개월이야. 그래가지고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딱따구리 이거 한번 들어봐 그러면 따다다다다다다 다 알게 돼 있어요. 19분이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다 알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화 시대. 명함에다가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kr 아니면 미국에서도 USA애터미.com 이런 걸 써가지고 여기 들어가 봐라. 그리고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적어가지고 주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회원 등록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고급 최첨단을 가는 비즈니스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정보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 첨단 마케팅.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갖추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내가 다 배워가지고 설명을 해줘. 그런데 나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다음 사람이 설명이 안 되면 나에서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모르는 사람은 이걸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아나 모르나 딱따구리한테 설명 들어봐 하면 끝나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이 전달 속도가 직렬해서 병렬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10명이 100명이 100명이 1000명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이 사람이 또 알아가지고 6개월 동안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6개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IT 산업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 이 IT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50년 동안 해왔던 회사들도 단 10년이면 그려야 15년이면 우리가 다 추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여기에 계시는 리더들처럼 한 달에 2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애터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 한국 업체 중에 1위가 된 애터미가 5년 후에는 어떤 위상을 갖게 될 건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애터미가 극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